네 안녕하세요 쥐프로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요 음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누수 탐지를 입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저도 지금 다시 이제 누수를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지금 이제 어 누수를 한 3년 동안 이제 안 했지만 그래도 어 이제 뭐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설비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안 썼던 장비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장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 외에 뭐 누수 탐지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누수 탐지를 하다보면 어 건물에 하나씩은 다 있는 거죠 어 가장 많이 어 누수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못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노후로 인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을 잘못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보이는 부 동 전 그야말대로 얼지 않는 수도 라는 뜻입니다 이 부동전이 왜 누수가 되며 또 우리가 누수 탐지를 할 때 부동전에 압력을 걸 때 어 어 잘못하면 은 오탕을 할 수 있다 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부동전은 제가 누수 현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 부동전에 어 메인 밸브를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전은 어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서브 밸브 입니다 어 여기 지금 지금은 제가 이거 테이틀 하려고 일부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에서 영당을 찍기 때문에 이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꼭지가 달리게 되어있죠 요게 메인 밸브 입니다 이게 서브 밸브 구요 자 요 메인 밸브로 동절기와 하절기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자 그 부동전이 얼지 않는 원리는 바로 이 배관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이 묻혔다 치면은 어 땅속은 여러분들 뭐 한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이 땅속은 지열이 있기 때문에 잘 얼지가 않아요 그 깊이가 어 뭐 1미터 정도까지만 해도 아울진 않습니다 뭐 70, 80, 80, 80 들어가도 그게 쉽게 얼지는 않아요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 깊이가 또 시공 깊이가 또 어 더 정해져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아무튼 뭐 중부지방 어 이쪽에는 뭐 1미터만 묻어져도 얼을 일은 없습니다 자 왜 얼지 않을까요 이 배관이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 있는 배관은 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요 안에 배관 요 이 수전 안에 이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요 안에 물만 빼주면 겨울에 얼지가 않는 것이죠 그 요 라인에 물을 빼주고 물이 채워지고 어 이 과정이 잘못되면 부동전이 어 누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게 이 숨구멍입니다 가장 여기 숨구멍인데요 자 요 숨구멍이 결정됩니다 어 누수에 결정되는 가장 어 고장이 많은게 이겁니다 어 요 메인 밸브가 이 메인 밸브가 꽉 닫아졌을때는 이건 겨울철 겨울철에 사용할 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음 요 안에 요 안에 팍팅이 들어가 있어요 팍팅이 요 안에 이렇게 팍팅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안에 이 안에 지금 핀이 들어가 있어요 핀이 요 파킹을 이 드론 물 라인을 어 아 자 이걸로 설명을 드릴께요 자 자 요걸로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전이 지금 요 형상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이렇게 부동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서브 밸브 다음에 메인 밸브가 있죠 요 안에 핀이 핀이 지금 요기를 그리는 겁니다 핀이 요 안에 이 동그란 파킹이 있고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근데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요게 이 스프링으로 이렇게 돼있고 여기 파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파킹이 아예 요 요거를 뺏어 보여드릴텐데 메인 밸브를 잠궈버리면 여기 물 라인이 아예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찾던 물이 여기에 여기에 찾던 물이 이 숨구멍으로 땅속으로 빠지겠죠 빠지게 해주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 서브 밸브 서브 밸브 수도꼭지를 열어줘야만 공기가 들어가면서 요 숨구멍으로 물이 빠지면서 여기 부동전 안에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지 않는거에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메인 밸브를 잠궈서 쓰는 거구요 그 다음에 하절기 하절기는 또 다르죠 예 하절기는 얼지가 않으니까 굳이 어 요 메인 밸브로 어 요 파킹을 제어할 필요없이 어 메인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 요 스프링 장려기에서 요 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핀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숨구멍이 막히게 되고 물 라인은 열리면서 이 수도꼭지로만 제어가 가능하고 이 파킹으로는 이 숨구멍으로는 이 파킹이 막아 주면서 어 공기구멍은 막히고 물 라인은 열린 상태에서 항상 여긴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밸브로 수도꼭지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하절기 때도 동절기 방식으로 메인 밸브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쓰게 되면 여기에 노후가 돼요 아무래도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하절기 때는 어 메인 밸브를 열어 놓고 서브 밸브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동절기 때는 사용 빈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쓰질 않잖아요 동절기 때는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한번 잠궈놓은 상태에서 외부 수도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어 겨울 체례는 메인 밸브로 제어를 하지만 여름 체례는 서브 밸브를 제어해서 사용해야만 요 안에 패킹이 패킹이 어 스프링과 패킹이 노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요기가 노화 돼서 어 중요한건 이 숨구녕으로 숨구녕이 패킹이 잘 막아 줘야 되는데 이 숨구녕 이 숨구녕이 누수의 가장 일체적인 원인 이에요 그러니까는 메인 밸브를 열어 줬을 때 이 패킹이 이 숨구녕이 막 패킹이 숨구녕 막아 줌으로 인해서 숨구녕으로 막아 주고 물라인이 열려야 되는데 어 숨구녕 또 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라인이 열려 버리면 이 숨구녕으로 계속 물이 새는 거죠 그러면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시공을 잘못하면 자 우리 부동전은 우리 부동전은 시공을 할 때 이게 땅입니다 예 땅 이 부동전은 이 땅속에 주변에 모래와 자갈로 어 주변을 시공을 해줘야 돼요 여기 주변에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몇 미리나 될까요 이 숨구녕이 1미리 1미리 될 것 같아요 1미리 그런데 만약에 흙 같은 걸로 흙으로 여기를 시공을 해버리면 자잘한 모래라던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킹이 닫아주고 열어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자갈로 될 수 있으면 모래보다는 자갈이 좋아요 콩자갈 콩자갈이 가장 좋습니다 모래보다도 가장 좋은 게 콩자갈이에요 콩자갈로 주변을 땅속을 여기를 시공을 해줘야 돼요 콩자갈로 그렇게 그렇게 해야 이 패킹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대로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빠져줘야 하지만 부동전이 물이 빠지면서 얼지가 않는데 여기를 만약에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만약에 부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영상에서 누수공사를 다 하고 이 부동전을 이 부동전을 교체를 했어요 그 영상에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을 남기니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다 콘크리트 다 버버리더라고 여기 주변에다가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전의 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숨구녕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가서 오히려 부동전의 역할을 못해서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런 시공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건 그렇고 지금 왜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모양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누수탐지 할 때 어쩔 수 없이 계량기에서 계량기에서 압력을 못 걸면 외부에 뭐 예를 들어 외부 누수를 하는데 물론 실내에서 반대로 걸어도 되지만 만약 부동전에서밖에 걸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동전에 이 부동전에 이 안에 보면 파이퍼 핀이 있어요 그거를 빼줘야 돼요 빼주고 압력을 걸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안 빼고 압력을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럼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지금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이게 왜 누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누수에 관련해서 암튼 이 부동전이 정상적인 부동전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부동전 요거를 다 열 아 부동전 또 사용하나 또 팁을 팁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이 메인벨브는 중간에 절대 걸쳐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열던지 무조건 꽉 닫아야 돼요 다 열던지 다 닫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을 사용과 동시에 이 숨구녕으로 물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걸 다 열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누수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번 압력을 걸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 정상적인 지금 고장나지 않은 부동전이라면 여기서 물이 세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다 열었으니까 여기가 물이 들어가면서 이 스프링 위에서 이 숨구녕으로 패킹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용만 하면 누수가 엄청나게 됐던 적입니다 부동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갑을 벗고요 이런 것들은 면장갑을 끼면 오히려 더 미끄러워서 작업이 안 돼 코튼 작업을 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보시면 먼저 압력을 걸게요 지금 걸자마자 벌써 바람소리가 나잖아요 걸자마자 이거 안에 패킹이 이 숨구멍을 막아줘도 되는데 지금 못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계속 이 물이 샀던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걸 잠궈볼게요 잠궈볼게요 꽉 잠궜습니다 꽉 잠궜어요 자 잠궜을 때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죠 네 압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궜을 때는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저것만 열면 누수가 되는 부동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열어볼게요 빠지죠 네 근데 중간에 열면서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열었을 때는 이 숨구멍으로 물이 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고장난 부동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동전은 누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터지던지 아니면 그러면 이 안에 패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줘서 이 숨구멍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개 거의 90% 이상이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안에 왜 누수가 되는지 한번 그리고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이라는 부동전이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동전에서 압력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캡을 열어서 메인에 이 파이프를 빼준 다음에 다시 이 캡은 다시 잠궈주고 그래야 압력을 걸어야 여기가 막히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파이프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을 걸어버리면 이 에어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압력을 그때는 수도에서 여기서 걸 거 아니에요 서브 밸브에서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안에 그 물라인 패킹 사이에 이 쇠막대가 여기를 물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압력을 걸게 되면은 헉 닫아 버리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앵글 밸브예요 자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네 보시면 이 앵글 밸브도 여기 앵글 밸브도 이 안에 이제 고무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압력을 건다고 여기다 압력을 걸어버리면 이 패킹이 이걸 열었다 하더라도 이게 닫아 버려요 압력이 걸리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쑤시개를 건다던가 아니면 요거 안에 패킹을 뺀 상태에서 우리가 압력을 걸죠 어쩔 수 없이 앵글 밸브에서 압력을 걸 때 네 보시면 똑같은 역할입니다 요거를 요거를 빼주고 나서 압력을 걸어야 돼요 안그러면은 요 패킹이 이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다시 닫아 버리기 때문에 체크밸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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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세 파이프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을 걸어 버리면 똑같은 원리로 얘도 이렇게 똑같이 닫아 버려요 그러면 압력이 걸리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중에서 압력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캡을 열어서 저기 이 패킹을 빼줘야 돼요 근데 대신에 앵글 밸브는 짧지만 얘는 길기 때문에 단지 끝에는 똑같은 원리에요 그냥 파이프만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 이 캡을 열 때도 이거를 다 끝까지 열고 나서 열고 이 캡을 열면 잘 안 열려요 이거를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다 놓고 이 캡을 열면 쉽게 열립니다 이거를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캡을 열려면 안 열려요 중간 정도에다 놓고 캡을 열면 쉽게 열립니다 자 보시면 반대로 여기 긴 이렇게 패킹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랑 똑같은 원리에요 단지 어 앵글 밸브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그냥 막다가 달려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2m짜리다 그러면 이게 2m겠죠 자 보시면 이게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얘가 밀려 들어가면서 닫아주면 물이 이 사이로 들어오는 이 물 라인을 요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네 요런 원리에요 요런 원리 예 근데 이거를 닫아줬을 땐 물이 여기 막히니까 안 들어오는데 열어줬으면 이 패킹이 밀려 나오면서 이 숨구녁을 막아주고 어 물은 나오고 저쪽으로 숨구녁 물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숨구녁으로도 물도 나오고 이쪽으로도 물도 나오면서 이제 누수가 된거죠 예 그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패킹이 스프링이 장력이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물질이 꼈다던가 아니면 노후가 돼가지고 제대로 어 숨구녁을 못 막아주는 어 그런 것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어 이 부동전으로 압을 걸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어 압력이 빠지니까 그런 어 저기 고장난 부동전에 압력을 걸면 안된다 그래서 압력을 걸기 전에는 정상적인 부동전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압력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한번 내부를 볼까요 이 안에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어 내시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이 안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파이프 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패킹이에요 이 패킹 요거 자 요 사이에 요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 밀어주면서 여기를 막아 버리는 거죠 구멍을 그러면서 물이 안들어오고 잠긴 상태인데 반대로 이제 메인 밸브를 열게 되면 스프레이 장력에 의해서 얘는 올라오면서 저 숨구녁을 막아주고 물이 일로 들어오는 거에요 근데 이 상태라면 지금 저 숨구녁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저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조명을 꺼 보자구요 조명을 껐을 때 자 조명을 껐을 때 자 보시면 오람붙이 저기 빛이 보이는 거 보이실 거에요 자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이거 밸브를 일단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았죠 닫았죠 자 숨구녁이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숨구녁이 여기 있고 자 자 자 예 지금 정확하게 이 빛이 지금 제대로 닫히질 않아서 예 지금 보이시잖아요 숨구녁이 숨구녁이 지금 빛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자 숨구녁 손으로 막아볼게요 어 근데 다시 열면 빛이 들어오죠 결국은 이게 지금 열려있는 거에요 여기에 이렇게 깜깜하게 빛이 들어오면 안 돼 빛이 들어오고 이 상태에야 정상인 건데 보시면 빛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 패킹이 현재 이 패킹이 어 이 패킹이 지금 딱 봐도 지금 뭔가 지금 모양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어 이 숨구녁을 올라오면 싹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런 부동전을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누수 탐지를 하게 되면 그 현장은 오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 부동전을 만약에 뭐 부동전이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했다 그런데 이 부동전 이 하단부에 이 하단부에 이 숨구녁 이 주변에 어 모래나 흙이나 어 이렇게 여기를 채워서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콩자갈 될 수 있으면 입자가 작으면 안 돼요 어 입자가 입자가 큰 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빛이 보이네요 예 입자가 큰 어 입자가 큰 어 이제 콩자갈이나 이런 자갈로 시공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멘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멘트 시멘트를 여기를 시공하게 되면 여기 숨구녁은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물이 못 나가게 되면서 부동전에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부동전이 겨울에 터져버리는 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 부동전을 교체하게 되면 요 땅 속에 묻히는 이 부분은 요 특히 이 숨구녁이 있는 부분은 적어도 이 반경 30cm 이내에는 자갈이나 이 될 수 있으면 흙이나 모래는 어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자갈로 시공해 주고 절대 시멘트로 시공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겨울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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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메인 요 메인으로만 어 작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요거를 열린 상태에서 이 서브로만 어 서브로만 사용을 해야 부동전을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누수탐지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게 어 부동전의 사용방법이라던가 부동전의 원리를 잘못 알고 어 여기 압력을 건다던가 누수탐지를 하게 되면 어 엄한 어 엄한 작업을 하게 된다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이거를 어 영상으로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